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리라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됨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포하리오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오른손 들어서 외쳐봅시다 올해는 자주 외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있어요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하시고 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선포하세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낸 사람 조지 워싱턴 카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의 일대기를 기록을 한 건데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 최초로 흑인으로서 농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고향이 알라바마인데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알라바마에 가서 연구소를 차립니다 그 당시에 1900년대 초입니다 그때 목화 농업이 유행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목화를 심으면 재배하고 나면 땅의 영양분을 다 끌어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땅의 영양분을 잃어버려가지고 다른 작물들을 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땅콩을 심게 한 겁니다 그래서 땅콩을 심으면 영양분을 흡수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에 영양분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을 심게 했어요 그래서 알라바마 전역에 땅콩을 심었는데 아주 풍년이었습니다 땅콩이 너무 많이 재배가 됐어요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땅콩을 재배했는데 보낼 데가 없는 거야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에게 알맞는 기도를 해라 그거 너무 크지 않느냐? 너 속에 있는 거, 너 마음에 소원하는 거, 그것을 내게 구해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래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 땅콩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왜 이 땅콩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옳다 이제 너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너의 한 점에 땅콩을 가지고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해라 연구를 했더니 이 땅콩을 통해서 정말 많은 발명품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발명품이 뭐냐면 피넛버러예요 첫 번째로 피넛버러를 발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피넛, 마가린, 비누, 화장품, 인조사탕, 잉크 350여 개의 땅콩으로 만든 발명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상을 주면서 어떻게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든 지혜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두 가지를 대답했는데 하나는 성경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의 소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소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지혜가 있는데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시리즈 오늘 열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차이 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무엇 무엇이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일곱 가지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오늘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거기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 분들은 이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통독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요셉을 지난주에 읽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읽다 보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갇히잖아요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감옥과 같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무덤 속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는 그 이름이 높아지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출애극기에 가면 또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또 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보혈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도 중요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에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나흘이 됐죠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너가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붕대로 감아져 있는데요 배로 감겨져 있어요 그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죽어있는 메시지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건 10점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아니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요 이상한 표현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11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라 그럽니까 잠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해 이제 나사로가 죽었는데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왜 잠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호흡을 하고 있는가 호흡이 끊겼는가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살아있으나 죽으나 예수님께는 매한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산자 속에서도 죽음을 보시고요 죽은 자 속에서도 생명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오빠 마르다가 이제 오빠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해요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마르다야 지금 너 눈에는 오빠가 죽은 것 같지만은 너의 눈에는 지금 오빠가 자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너는 살아있는 것 같지 지금 주변에 나사로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 그런데 그 중에는 죽어있는 사람도 섞여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는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것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신비를 다 깨달아버린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바울은 삼칭천을 또 체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더욱 깨달아지죠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인가?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래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는 주님의 관점에서 보니까는 죽어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 영혼이 왜 죽어있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있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너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거 가지고 슬퍼하지 말라 오히려 살아있다고 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다 이것을 총에서 주시는 것이 뭐겠어요? 너희들의 가정들을 보아라 여기 나사로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희 주변에 너희 가족들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은 살아있는 생명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교지입니까? 선교사입니까? 우리는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선교지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그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가 없는 선교지에 그리스도가 있는 선교사로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추건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재적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현재적인 믿음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그 주님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라 이 대선언에 나와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자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요 21절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보되 주께서 뭐라 그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지금 살아계신데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과거형 믿음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형태가 나누어집니다 과거형 믿음이 있고 현재형 믿음이 있고 미래형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이여 생명이 되신 그 흔적들이 있는 과거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과거형 믿음이에요 우리는 과거형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가 미래형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미래형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거형 믿음도 있고 미래형 믿음도 있는데 가장 약한 것이 뭐냐면 현재형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현재형 믿음이 뭐예요?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인만 위엔 하나님 그런데 이 현재적 믿음에 대해서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기도에 내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마르다 너는 지금 과거형 믿음이 있어 그 과거형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아났을 텐데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답변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현재형 믿음이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하고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11절 1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갑자기요 과거형 믿음에 붙들려 있던 마르다가 미래형으로 꽝충 뛰어버리는 겁니다 미래로 도망가버려요 과거에 너의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면 되는데 미래로 꽝충 뛰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우리 오라버니 그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현지형 믿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셨냐면 40절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듯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벌이라 하지 아니야 했느냐 너의 믿음 과거형 믿음 좋아 오케이 미래형 믿음 좋아 있어 오케이 그런데 왜 현지형 믿음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도대체 어디 가버렸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는 누구냐 나는 과거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이냐 미래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이냐 아니야 나는 현재에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형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요 얼마나 현재형 믿음이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르다의 상황은 절박한 거예요 너가 지금 절박해요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많은 기도가 어떤지 아세요? 지금 만약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혀 절박하지 않아요 당신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뭔가 나이스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현지형 믿음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부활이 생명인데 그 주님을 그 나를 믿고 너가 나오고 있는가 그렇다면 너의 그 절박한 마음 너의 어찌 보면 너 마음속에 있는 단순한 것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 절박한 것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어찌 보면 그것이 좀 유치한 것 같지만은 지금 너가 가장 절박한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니냐 주님께서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이 마르다의 대답은 마치 이겁니다 이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내가 그냥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오셔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미래에도 살아계시는데 바로 현재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현재에는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에 묶여 있는 겁니다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솔직해야 됩니다 좀 유치해 보이더라도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인마누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럽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잠깐 교회사를 가르칠 때 두 가지 부류의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배우고자 하는 사람 더 가르쳐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더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만하세요 그러면 가르쳐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믿음이 없어요? 현재적인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팔떡팔떡 뛰는 이게 고기를 딱 잡으면 바닥에서 팍팍 이렇게 뛰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손해예요 우리가 10년 20년 예수 믿고 있는데 나에게 그렇게 뛰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입술로는 인만의 하나님 고백하는데 과거형 믿음에 붙들려 있어요 거기에만 주님은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 지금 10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누잖아요 10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10편을 보면 굉장해요 어찌 보면 다윗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낯뜨거운 그런 기도가 있어요 아니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의 그 지금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라 다듬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너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2022년도 시작한 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 내 마음 속에 있는 것 정말 주님 앞에 붙들고 싶은 것 주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것 그것을 먼저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나왔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를 향해서 43절 44절에 솔직한 기도가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뭔가 지금 나사로를 묶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러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 그것을 풀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내 솔직한 마음 이것을 풀어주세요 그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풀어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감싸고 있어요 나를 둘러묻고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내려두겠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의 문제가 있지 않아요? 부부의 문제 또는 고부 간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성도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를 묶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는가 하는 거예요 2022년도 시작했는데 그것을 묶고 묶여 있는 채로 내가 살아가겠는가 아니에요 주님은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풀어주시옵소서 내가 어딕션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중독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묶여 있으면서 2022년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겠는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 나를 붙들고 있는 것 놓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현재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기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나와 부르치지라 두 손 들고 나와 기도하라 모세와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너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함이니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현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직하게 기도하래요 어찌 보면 좀 유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래요 여러분 왜 우리 목회자들이 이 솔직한 기도를 요구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이것이 기복적인 것 아니야 이런 생각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거절하시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 주님 앞에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솔직히 나오는 사람은요 비록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만 비록 그 당시에 내가 거절당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좀 고급스러운 기도 좀 나이스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려움만 나고 활란만 나고 시험만 나게 되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무슨 표현이 있어요 정말 모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빌리포스에 뭐라고 그래?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성경이 나는 염려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뭐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겠다 염려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내가 염려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묻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금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금 4장에 보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보금을 전한다 눌린 자, 억압받는 자, 묶여있는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도 시작했는데 묶여져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묻고 있는 것 풀어주시옵소서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의 문제, 상처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나를 붙들고 있는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독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묻고 있는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풀어날, 풀어지게 될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과거에만 부활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가 2022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나설어야 나오노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 우리를 묻고 있는 것 내가 뭔가에 묶여있어요? 포로되어 있어요? 그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으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는 것 이 억압, 상처, 갈등, 경제적인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묻고 있는 것 이것은 다 풀려날지요다 떠나갈지요다 여러분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퍼미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퍼미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뭐 분gee